탁! 아이고 오늘 밤에 여행가기로 했는데 리아 녀석은 왜 이렇게 늦게 나오는 거야? 엄마! 화장하는데? 왜 이렇게 늦게 나오는거야? 아이 거참 inkenzie bark 이제 출발해야 하는데 왜? 엄마! 오빠! 여기에 합니다! 왜? 왜? 여기 피가! 피가!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피가 아니라 케찹인데? 아, 케찹이구나? 그럼 니아가 또 몰래 토마토 케찹을 먹고 있었던 건가? 감자튀김 먹고 있나 봐, 이 녀석! 어디서 몰려서 또 먹고 있는 거야! 다이어트 해야 된다니까! 중말 중말! 니아야, 어딨어? 여기가... 여기가... 어디니? 리아야, 너 어디 갔어? 리아야, 여기 리아가 있나봐! 아, 그래요? 리아야! 여기 가게 됐잖아! 어이, 댕댕아! 너는 리아 친구 댕댕이 아니니? 널 왜 여기 있어? 아, 아저씨... 리아가 전 네 곳에 가두고... 여기에 널 가뒀다고? 왜? 저도 모르겠어요... 리아 얼굴이 엄청 못생겼다고요... 저는 그것 때문에 드라마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리아가 얼굴이 원래 못생겼는데 뭐가 또 못생겼다는 거야? 맞아! 아, 놀래라! 야, 리아 얼굴이 왜 이렇게... 어, 정말? 우와 needle James'll Г tua Road 탱크 탱크 탱크ní 미아야, 너 왜 그러니? 얼굴이 못생겼는데 진짜 아빠도 못 알아보는 걸니 혜 ,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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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얼굴 봐라... 얼굴... 쌀바람 걸 봐라! 아주 그냥! 탱크 탱크 즐길 바람 Ether 어...뭐야? 탱크 섹 deals 쟤 뭐니? 쟤 니가 친구니? 야 너 왜 그러니? 말을 해봐 말을 해봐 어느 날 집 밖에 나갔는데 어떤 녀석이 탱키 탱키하고 저를 붙잡는 거 있잖아 근데 구수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탱키 탱키가 그래서 이렇게 돼버렸어요 무서운 녀석 자 맞습니다 오늘 술래잡기는 탱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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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를 봐 탱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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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ds 탱키 그만rem 와 . . . . 아저씨.. 니야가 너무 못생겼어. 그러니까. 곰에 나올 것만 같아요. 나도 그래. 어! 놀래라! 어허하핰하하핳하핰하핳핳핰핰핰핰핳핰핰핰핳핰핰핰핳핰핳핰핳.. 나 진짜 무서워 나 아무도 못하겠다 마리아 가만 남았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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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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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땡큐 마리가 저걸 피해 주고 우리를 구해줄 수 있을까?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 맞아요 마리의 지능으로는 길 잃었을게 분명해요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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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 구해줘 여기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레버에 있어? 문 열렸다! 문 열려있어? 아 놀래라! 못해! 끔찍해! 이따야? 끔찍으로 땡깍끄아 땡깍끄아 땡깍 으아 땡깍땡 땡깍 땡깍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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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왜 땡깍땡 후후 타피 탈출 완료 자자 여기 어딘가에 여기 어딘가에 레버가 있을겁니다 스피드 물량과 슬로우 모션 저 레버 찾았어 레버 찾았어? 마리아 내려와! 나 여기 3층! 2층! 2층!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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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래층! 맨 아래층! 우리는 위에 있는데 땡땡 아빠! 아빠 아빠! 레버 레버! 땡땡 레버 다 땡땡 레버 다 땡땡 레버 내가 먹었다 땡땡 레버 맛있다 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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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아 너 얼굴이 왜 그렇게 변했니? 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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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감염됐어? 바이러스에 감염된거야? 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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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이렇게 귀여운데? 땡땡 왜 이렇게 깜찍 깜는데 너 응 왜 이렇게 귀여워! 으잉 으잉 레버 된다 레버 내가 먹었다 땡땡 레버 내가 먹었다 땡땡 레버 맛있다 땡땡 레버 맛있다 땡땡 레버 내고 나고 레버 내고다 땡땡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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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ục 드 드 드 드 баб 드 드 드 드 드 드 드 드 드 모 cog 댕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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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이 someplace 댕댕인덍있고 같은 편이였颏 Station太 등 ē Desde 드 찾지는 charge 영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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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버... 흐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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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윽 괜찮아 마리야 우리 못나가 그러나?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거야 나 오자마자 같이하면 어떡해- 으으응 마리가 레버 하나를 잃어먹었대 그리고 상심이 큰가봐 자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 야! 안준다 보면 찾을수있다.. 래퍼 주세요! 래퍼 주세요! 래퍼 주세요! 네 친구한테 줬어 래퍼 래퍼 줘서 쫓어서 떼께 떼께! 동작이 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으아아아악 이 akad회 이 창문 열어줬ugu 기분좋아 띵끵 그냥 기분좋아 띵끵 띵끵 아 놀래라 띵끵띵끵 띵끵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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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는 안전합니다 투명포션과 스피드포션이 있기 때문에 띵끵끵 띵끵끵끵 띵끵끵끵 기분좋아 띵끵 띵끵끵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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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좋다 기분좋아 기분좋아 진짜 미치겠네 기분좋아 기분좋아 기분좋다 띵띵띵 자, 갈 때 두뇌 빨고 스피드 자, 빨랐습니다 저리ն 일olog입니다 어떻게볼을 augmented moved 여기에 случ立을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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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 포션 나도 스피드 포션 스피드 포션 후후 하하하하 어떻게 따라왔어 아니 어떻게 따라왔어 진짜 빨리 뛰었는데 땡기 땡기 조금 죽인다 너 땡기 땡기 하하하하 이거 진짜 빨리 따라오네 얘들아 지하 지하실 문만 열면 될거같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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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 사라진다 사라진다 1 히 흠 좌 kinderg 하하하 흰 trave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 다아아아아아아학!! 큰일 났구만 큰일 났구만 큰일 났구만 정말 정말 집요해 정말 집요해 괜찮습니다 엔더준즈 있겠지 이게 다라는 건가 로 투명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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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펫 범 워 를 두 퉁 아줌마 제가 때려드릴게요 얼굴을 많이 쳐 맞다보면 다시 돌아올수도 있어요 누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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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눕는 키가 있지않나? 아 있다 있다 어 나갈수 있을거같애 니아야 우리의 추억을 잊어버린거야? 어떡하지 μ credit 다시 원리대로 돌아올 cambiar 우리 어깄어봐 피슈방가서 걸렸다 내가 구하러왔어 니아 니 동생ㅋㅋ 잠깐만 하지 않아? 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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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와 빨리와 일로와 일로와 다 모여봐 다 모여봐 다 모여봐 하나 아 일로와 일로와 이쪽으로와 자 하나 둘 셋 뛰어! 우와! 놔! 다 모여봐 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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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즈와 아 왜 다 체이즈가 탱글 탱글 우리isce.. 쟤가 내 엉덩에 facebook 살짝 불었어 엉덩이? 8줄 9 얻었습니다 어? 아저씨 앞에 진짜이지 으으으으악 까먹어 나 왜요? 탈출구 문 열어놨어 가서 탈출해 나부터 살리고 나부터 열어주고 열어줘 마리아 역시 엔더지주를 갖고 왔구나 탈출했어 가자 가자 아빠 안녕 귀여운 딸 일로와 어디가는데 여기야 모르고 본명을 말해버렸군 열어줬다 안 열어줬어 어? 안 열어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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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말하는데 모자이크 해줄게 오 놀래라 땡큐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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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아 아 아 아 아 널 덜 해냈 아니 나 거기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다니까? 나갈 수가 없어 쉽게 엔딩볼 생각하지 마 나 아이템이 없어 이제 엔더진주가 몇 개 더 있었으면 가능할 텐데 아! 슬로우 포션이 있네 얼마나 느려지지? 봐야겠다 끌어 당겨서 끓이면 진짜 짧은데? 살라의 순간이야 하지만 마리아 괜찮아 괜찮아 나갈 수 있어 살만 뺀다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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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신동이! 야! 빨리 와야지 빨리 와야지 야! 다시 죽어 가야지 어디 가는데 신동이 나 퇴근하러 나 퇴근하러 탱탱이 나무 이케 한 줌 추가 탱탱이 나무 이케 한 줌 추가 아이템은 얻고가자 아이템은 얻고가 다 썼어 다 썼어 내가 어그로로 쓸게 쟤는 퇴근할 생각이 없는데? 아이템이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요 지하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 같고 어 있네 스피드랑 밀치기검 하나 있고 아이템은 얻고가야 될 것 같아요 지하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려가봤자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는건 투명 포션이라도 얻어서 여길 나가는게 좋다는거죠 아이템은 근데 싸그리 긁어먹었네 이쪽인가? 저쪽인가? 이쪽? 이쪽? 와 싸그리 먹었네? 어쩔 수 없다 그냥 탈출할 수 밖에 없겠군 나한테 스피드 포션이 있어 이걸 줄테니까 같이 달려가자 나한테 스피드 포션이 있거든? 일로와 일로 이쪽으로 같이 뿌려줄게 당신 딸 죽었는데 괜찮아? 어쩔 수 없어 기생 기생이야 다 여기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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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고발이를 구해주고 가야겠네요 천천히 가도 될거 같은데? 천천히 밀어줄게 안돼 안돼 천천히 가도 될거 같거든? 아니 거미지 뭐야 이거 일단 구해주고 가야겠다 천천히 가야겠다 천천히 가야겠다 천천히 가야겠다 아아 아이템을 다 먹어서 이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네 하지만 스피드 포션 있다는거 일단 구해주고 가야겠다 일단 구해주고 가야겠다 이런데 아이템 먹었나? 아 먹었네 와 다 먹었구나 빨리 가자 아 나 구해주러 왔는데 아저씨 아저씨 내가 이걸 찾았어요 이게 뭔데? 천광탄이에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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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저씨 여기까지 올라왔어? 지하에서만 죽힐줄 알았더니 왜 올라왔지? 으악 으악 아저씨 딸 왜이렇게 커졌어? 고마워 고마워 얘는 내 딸이 아니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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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중 잘 Taiwan 에이 닭들은 자 빠르게 가는 중 한 마리가 위로 올라왔을때가 기회야 음 그럴 듯 지금일 듯 휴휴휴휴휴휴휴휴휴휴휴 내가 먼저 수류탄이 있네요 이거를 던져서 눈을 멀게 하면 된다 이거지 으악 괴물이야 왔버려 왔구나 왔어 기다리자 아- 야, 오늘 퇴근 못 하겠네 아저씨 비켜 봐 나 갔다오게 그냥 비켜 열어주고 가 열어주고 가 야 너! 너를 퇴근거리고 안팎여라! 아 됐다 내가 볼 때는 기어가면 될 것 같아 몰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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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겠습니다 기어가면 모를 것 같은데 기어가봐야겠다 진짜 미치겠네 어떻게 나가냐 못나갈 것 같애 사다리가 걸려 사다리가 아저씨 비켜봐 응 내가 먼저 간다는데? 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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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와봐 나와보라고 그냥 쳐버렸다 이따 나와봐 잠깐만 창조 오 짠깐 짠깐 아 창조중 밀어딜 응 응 짠깐 짠깐 지금 있는 것들 지금 있는 것들 아 아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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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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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 뛰어 뛰어야돼? 빨리 빨리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아 아 파리아 빠- 아빠 오빠 어떡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도망가 고고고 차가 고작났다 차가 고작났다 차가 고작났다 도망가 으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 자 네 이렇게 차가 고장이 나서 탈출을 실패하지 못했습니다 으흠 네 비극적인 결말인데요 고마리 상황 좀 볼까요 지금 고마리 상황은 어떤가요? 아빠!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아빠 나 땅에 침식하고 있어 어디에 있는데? 모르겠어 나 어디 있어 나 알려줘 자 이렇게 땅속에서 묻혀가지고 고통받고 있네요 고통받고 있네요 됐다 나왔다 네 나와도 지옥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 하면 아빠 우리 그냥 지식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응 땡큐 자 자 아야 도망쳐 도망쳐 시동이 안걸려 시동이 안걸려 아 됐다 아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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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도망쳐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해주시구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